정글이 다 죽었네? 뭐하냐 이러면? 정글 재밌어 보이는 거 하나였었는데? 나 많아 빵인데? 아 410이었어? 나 390인줄 알았다 근데 2득 봤다 오케이 와드 뺨 이건 좀 흠흠 이러면 하나 더 잡겠지? 다 맞잡나? 아니 이게 이렇게 된다고? 흠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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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픈데? 아니 오른쪽으로 쓰네 죽어야지 아니 굳이 쿵쿵딜을 필요 없었는데 이럴 때 쓰는 게 아닌데 원래 한타할 때 쓰는 건데 아 죽었다 아깝다 애한테 광탈씨 미련을 써버렸어 돌아 모르겠네 12렙 됐어 나 잡고 아 해고 1렙 차이였는데 아 너무 비쌍한데 가론이다 죽팀 어퓨터 화이팅 아닌가 왔다 우리 팀이 바보로 보네 아무리 노폰이 없다고 하지만 이럴로 잡아야 돼, 이럴로 다 잡았다 이거 아닌가? 거리 제발 아니 분명히 됐는데 거리가 아이고 슬퍼 그러겠네 보이긴 했는데 와 아니 얘네 왜 이렇게 빨리 왔어? 잘못 남긴건가? 잘못 남긴건가? 어 살 있어 이자한테 박을걸 그랬네 아 나 두냐 두냐 있었는데 아 흠흠 자세전체잖아 이거 천천히 들어갈 거예요 어어? 어 이즈?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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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옷 옳지 안 선택하기도 하고 아 믿어 안보여 그만 잡아라 진짜 아 근데 저거 못잡아 아예 어떡하냐 이거 끝내 끝내 이거 끝내야 돼 이거 가자 끝내자 아 씨 떴다 광클 인마 광클 인마 아 진짜 미드 가자 끝내자 되냐 되냐 흠흠 흠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